조금 다른 형식의 강좌 진행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렸고요. 안녕하세요. 노랑점수합니다. 여기는 강화도고요. 지연지 차가 세워져 있는 곳은 초지진이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6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짤막하게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강화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강화군 취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강사, 컨설팅 이런 쪽에 인력을 모집한다라고 하는 글을 보고 지원을 해서 임명자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나 보다 했었는데 한 2주 전쯤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강화도에서 현재 체험카페 같은 걸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에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시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스마트스토어 운영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역시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고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관한 컨설팅이라면 제가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였냐면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 방법에 관한 거라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컨설팅을 하기로 하고 오늘 왔어요. 왔는데 와서 보니까 환경이 되게 좋더라고요. 유튜브 촬영 및 편집을 위한 스튜디오도 있고 꽤 잘 갖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컨설팅을 받은 분은 강화질시루라고 하는 떡 만들기 체험 카페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세요. 그런데 작년 가을쯤부터 이제 스마트스토어를 시작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뭐라고 제안을 드렸냐면 아무래도 체험 카페가 활성화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았어요. 사실 스마트스토어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험 카페를 만들어 놓은 곳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로 따져보자면 그렇게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체험 카페를 홍보하는 방향으로다가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 중에 하루 시간을 내서 거기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촬영도 좀 하고 대표님 인터뷰도 좀 하고 해서 그런 내용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구독자가 많지도 않은 채널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채널에 현재 인터뷰 영상이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조회수도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성과가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도 해놓게 되면 당장 오늘 내일 효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컨텐츠겠다 싶어서 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제가 센터 측에 조금 다른 형식의 강좌 진행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오늘 집에 들어가면 바로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정식으로 메일을 보내드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오케이가 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강화도에 제가 주기적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고양이 개성이신데 항구전쟁 때 6.25 때 피난 내려오시면서 친척분들이 일부 강화도에 자리를 잡으셔서 여기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통영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강화도 드라이브를 꽤 자주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식사도 좀 하고 해안도로 타고 달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서 개인적으로는 강화도에 대한 어떤 내적 친밀감?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 딸아이도 강화도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뭐 식당을 찾아간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할 일 없으면 아빠랑 같이 드라이브 할까?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 밤에 심야 드라이브도 좀 하고 이런 편이어서 강화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적 친밀감이 좀 있는데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강화군 취창업지원센터에 제가 강좌를 개설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는 심리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걸 짤막하게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설명이었습니다.